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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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혜리 오늘 어디 가는 거야? 롯데월드. 롯데월드 누구랑? 친구들. 엄마 없이 친구들끼리 가는 건 처음이다. 응. 잘 갔다 올 수 있지? 응. 다 갔다 와? 네. 버스 잘 타고. 응. 가자마자 전화해. 어, 가자마자 전화해. 아, 길 조심해. 길로 가. 길로. 아, 길 조심해. 길로 가. 길로. 뭐라고 그러지? 진짜 이상하구나. 잘 갔다 오겠지? 아, 뭉클해. 나 전화해. 오하아. 다른 팀이 되세요. 감사합니다.